안녕하세요. 슈나이더 일렉트릭 자동화 사업부의 엔지니어 최경진입니다. 이번 세미나를 통해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프로페이스 HMI와 이 HMI의 원격 모니터링 플랫폼인 리모트 HMI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. HMI는 작업자부터 관리자까지 모든 사람이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인간과 기계를 연결하는 창입니다. 이 HMI를 프로페이스는 1989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래로 공장 시각화의 선구자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. 오늘날의 산업현장에서는 단일 제조업체의 장치 또는 단일 네트워크만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HMI가 다양한 장치 및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. 프로페이스의 풍부한 프로토컬 호환성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철저한 장치 데이터 수집을 가능하게 합니다. 이 유연한 연결성을 탑재한 HMI는 다양한 통신 방법을 선택하여 IT 장치나 서비스에 안전하게 연결되며 PC, 스마트폰, 태블릿 등에서 원격으로 HMI 화면을 확인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 이 프로페이스만의 독자적인 모니터링 솔루션 플랫폼이 리모트 HMI입니다. 이 플랫폼을 이용하여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 HMI 화면을 원격으로 확인하고 알람, 조작 로그, 카메라의 영상 등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리모트 HMI는 현대사회에서 진화적인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의 익숙한 매체를 통해서 산업 현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주며 HMI의 선구자였던 프로페이스만의 특화된 기술이 함축된 모니터링 플랫폼이라 할 수 있습니다. 단순한 모니터링 기능에서 확장된 현장 라인의 알람 모니터링, 여러 대의 HMI를 동시에 모니터링, 등록된 HMI 중에 모니터링하려는 HMI를 손쉽게 검색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 프로페이스의 모니터링 플랫폼인 이 리모트 HMI만의 다양한 기능과 장점은 다음 데모 영상을 통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프로페이스 HMI의 솔루션인 리모트 HMI의 다양한 혜택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